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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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고리시장에 오시면 없는 게 없습니다 가장 질 좋은 상품으로 또 경력이 오래된 상인들로 해가지고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고리시장의 자랑입니다 네 종종 오고 있어요 주차 시설도 너무 편리하고 재료도 신선해서 종종 오고 있어요 여기 시장으로 오면 내가 사고 싶은 물건 소장으로 살 수가 있고 신선하고 그리고 인심이 너무 좋아요 네 종종 오고리시장의 자랑을 다하고 싶어요 네 종종 오고리시장의 자랑을 다하고 싶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